판사 판단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참 경우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판사가 아마 이 양반 모양입니다 황정수 판사 황정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모양인데 가장 큰 의문점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법규를 위반했는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였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판사의 영역이지만 정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자당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판사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경찰 수사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의문점이 이거거든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요 네가 그냥 판단하냐 이야기죠 정당의 구성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겠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짧게 이렇게 지적했네요 판결문을 보니 요즘 대한민국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018년에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내렸던 그 판결문도 보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직룡공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애국충정에 가득 찬 그냥 경문을 통해 가지고 직룡공 문제를 재해석해 가지고 결국은 1965년도에 부터 여러분들 한일 양국이 한일관계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토대로 여겨왔던 한일기본조약 대일천국권 관련된 조항을 다 뒤집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축창가가 나오고 문재인 씨는 아주 잘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반일장사를 지난 여름도 7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게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판결문이 그 판결문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거 아닙니까 특정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시됐던 보궐선거나 올해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2020년 4.15 총선에 선거되어 있다고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값이 크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전국에서 사전투표에서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다 당일투표에서 압승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그게 판사들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대부분은 서울법대를 나왔을 거예요 법조계가 정말 썩었습니다 황 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실제로는 있지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다당하다 얼마나 여러분들 외람되고 건방진 주장입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비상상황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가처분도 재판인데 헌법과 법률과 당은 당규 등의 유효한 여부를 살피면 되는데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판사가 개입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이 정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려는 것처럼 보인 거 아니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정당 내부에 판단까지 대신해 가지고 본인이 결정 내린 겁니다 당신들이 비상상황이라고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황정수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뒤에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문제가 참 많은 거죠 다른 문제보다도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게 네가 뭔데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특정 정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네가 뭔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 1965년부터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양국이 생각하고 쓸린 외교를 펼쳐왔는데 네가 뭔데 한일 기본조약을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리냐 선거 데이터 엉망진창인데 네가 뭔데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냐 4.15 총선 인천연설 선거 묘소송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판결문에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 달리 이야기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4.15 총선 선거 데이터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서슴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판결문에 문제없다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원거 소송 기각을 내렸다 이게 정말 판사들이 뭐하는 친구들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민사 행사 이름들 그런 사건을 맡겨야 되니 참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압득을 하기가 참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